안녕하세요. 일인규 아카데미의 장년광입니다. 오늘은 최근 진행한 칼럼 중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유료 직당백 칼럼은 유료 어떤 비용을 직당백 강의를 수강하셨던지 이런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칼럼을 오픈해 드리고 있고요. 이 칼럼 내용은 많은 칼럼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회사를 세우는 것하고 회사를 인수하는 것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 그런데 비수기 때는 또 다른 사업들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잘 될 때 유지했던 인력과 어떤 사업 규모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서 확장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. 반대로 이 시기에는 공간하고 어떤 이런 영역을 축소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사업을 같이 진행했던 지인이 있습니다. 10년 전 회사에서 만났다가 다른 종류의 창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인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어서 같이 사업 미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투자금 3천만원일 때 100% 공제합니다. 그래서 VC 투자는 굉장히 많은 기업체들의 관심사입니다. 그래서 이 지인 또 하나의 사업 성공 후 그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현재 직접 사업 운영은 하지 않고 3천만원짜리 VC 투자만 10군데 넘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왜 VC 투자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했던 사업이 지금 또 로직이 먹힐지 이 시대에 먹힐지 잘 모르겠다.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보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. 굉장히 공감을 하고 많은 유명하신 분들 또한 비슷한 말을 했는데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 로직이 통하거나 그 시스템이 통하거나 그 사람이 그런 열정이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죠. 그래서 한 번 성공했을 때 내가 어떤 엑시트를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거죠. 창업 또는 어떤 블로그, 커뮤니티, 가게 이런 것들인데 내가 이 세상의 한 획을 그 사업을 새롭게 만든다는 약간 대단한 생각과 만족감이 듭니다. 그리고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. 하지만 아이템, 조직, 브랜딩, 마케팅, 자금 조달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한 번의 성공이 계속될 거라는 착각이 들죠. 그래서 창업했던 사람은 또 창업하고 또 창업하고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좀 리스크 있는 행동 같고요. 가능하시면 한 번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는 VC 투자나 어떤 나보다 더 뛰어난 인력을 찾아서 키워내는 것도 좋은데 그게 바로 사업을 인수하는 거죠. 브랜드 사업일 수도 있고 프랜차이즈일 수도 있고 VC, 엔젤 투자형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매출이 안 나온 곳이 있어요. 이곳에 투자를 하거나 관여하는 거죠. 이때 어떻게 내가 거기에 들어가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디파진 머니라고 하죠. 투자금,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걸 넣은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은 항상 목말라 있죠. 투자금에. 그러면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되고요. 세무사를 내 쪽으로 변경해서 모든 재무제표를 항상 체크를 해야 합니다. 초기 세팅을 잘 해야 되고 내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핵심 멤버, 이 창업 멤버가 빠지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알아둬야 되고 빠진다는 생각하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사업도 굉장히 저는 과거에는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있어도 부정적으로 봤을 텐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10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9까지 올라온 회사에 내 능력 1을 더하는 거죠. 그래서 10을 만드는 게 아니고 20을 만드는 거죠. 그래서 10씩 나눠먹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그 사업에 투자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 내 사업에 그렇게 제안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내용을 알고 움직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